이 표현 꼭 외우자. 시제는 부사가 해결한다. 저 모레에 시험 있어요. 엄마 뭐하고 있어요? 마마, 니 자이 깐 마? 뉴스 보고 있었어. 워자이 칸 신운은 아빠는 집에 언제 도착해요? 아빠, 뭐 시허 후 후이 다오자? 아빠는 일곱시에 집에 도착할 거야. 아빠, 후이 칠 뎀 다오자. 저 모레에 시험 있어요. 워 호 텐 후이 칼 시. 복습했니? 후식 뎀 마? 내일 복습할 거예요. 링힌 워 호이 후식다. 다음부터는 시험 미리 준비해. 네. 이호 야오 티 잔 준비하오. 칼 시. 네. 내일 저녁에 도서관 갈 거예요. 하오 다오자. 워 링힌 왕상 회취 투수관. 저녁밥 잘 챙겨 먹어. 지이더 치하오 왕판. 다음 주 휴가 때 무슨 계획 있어? 다음 주 휴가 때 무슨 계획 있어? 다음 주 휴가 때 무슨 계획이야? 나는 여행 갈 거야. 어디로 여행 갈 거야? 추 나 루 요? 중국으로 갈 거야. 워후이 추종구어. 예전에 중국 간 적 있어? 지지앤 추구어 종구어 마? 작년에 가봤어. 작년에 가봤어. 중국에 아는 사람 있어? 중국에 아는 사람 있어? 중국에 아는 사람 있어? 이전에 알게 된 가이드랑 계속 연락 중이야. 비행기표는 샀어? 기표 마이 러 마? 이미 샀어. 이전 마이 러. 부품사랑